방학도 했는데 계속 회사 데려올 수 없잖아 그치 애들 학원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지금 엄청 빠듯한데 뭐 빚이 있나? 지금 달달이 수입이 일정치가 않잖아 당장 이번 달 번 걸로 또 메꿔야 되고 근데 또 매출 안 나오면 또 적잖아 과거에 아동복 쇼핑몰도 했었는데 갑자기 아동복 사업이 잘 되게 되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더 큰 사무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달에 지출을 하는 금액이 커졌어요 사업 확장했구나 규모가 커지면 또 나간 돈이 커지니까 쉽지가 않지 이제 아동복 쇼핑몰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빚을 2억 정도 지게 되었습니다 아! 2억? 2억? 빚이 많구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집 월세, 사무실 월세, 차량 렌탈비 그리고 빚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차 렌탈이야 차가 너무 렌탈이 크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우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차를 다운시켜볼까? 좋은 방법이지 차? 네 저 차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야 렌탈비 엄청나네 차는 지금 타고 있는 걸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때 우리 잘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10kg 정도 마르지 않았었나? 그때는 잘 됐는데 이제는 10kg까지 쪄서 Departable 탈 때 우리는 지금 타고 있는 거에요? 근데 다시 10kg 빼면 다시 잘 되려나? 잘 되뇌나? 잘 되뇌났나? 자 자 사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속상한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 너 어디 가지? 어? 어? 뭐야 이거? 화보 차려? 빨리? 와 이거 하루 이틀 운동하는 솜씨가 아닌가요? 필라테스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저 자세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쇼핑몰 모델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몸매 관리를 필라테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관리해줘야지. 운동복을 찍어야 되니까. 내 앞뻑지. 자, 골반을 조금 더 배꼽 쪽으로 당겨봐요. 더 위로 줄게 뽑아볼까요? 본인이 레슨을 해주는 장면이네요. 레슨은 살짝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살짝만 펼고 갈비뼈 닦고. 이쪽. 어때요?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강도 높게 잘했었잖아요. 귀여워. 감사하네요. 원래 좀 강도 높은 편이라서. 티저, 티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이시고요. 제가 필라테스를 그냥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아, 여러 가지 하는구만. 제가 필라테스로 이제 담당 회원도 많아지고 수업도 많아지게 되면서 200에서 300 정도 수입이 나고 있었는데 과부하가 와서 쓰러졌었어요. 제가 보통 많이 자면 2시간 정도고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더라고요. 39kg? 뼈밖에 안 남았었네. 그래서 필라테스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업에 필라테스 강사까지 하면 힘들죠. 제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쓰러졌다고 말을 해서 그때 알았어요. 회원님들이 강사님 너무 그리워해요. 너무 그리워해요. 잘하는 강사니까 원장님이 아쉬워서. 오실 생각 없어요? 오신다 하면 파트타임이라도 짧게라도 하고 가셔도 전 너무 좋아요. 진짜요? 연락하시면 오시면 돼요. 감사해요, 진짜. 매번 이렇게. 아무래도 적자가 나고 있어서 제가 필라테스 일을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다시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뭐? 집에 왔는데 아이들도 학원에 가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시간을 좀 누리고 싶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낮잠 잘 수도 있는데. 맛있게 잔다. 맛있게. 아빠. 애들 왔네. 아빠.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이제 몸으로 같이 놀아주면 되겠다. 아빠. 아빠.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뭐 하고 싶은데. 나 게임! 거기 또 앉았지 뭐. 아 근데 무슨 오자마자 게임이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축구해줄 거야? 축구해줄 거야? 축구해줄 거야? 축구해줄 거야? 축구해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왜 안 해요? 나가서 한번 딱 보았던데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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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상자구나 저거 저도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주고 싶긴 한데 저도 많이 일하고 피곤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맘때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겠네 아들 리나 아들 리나 다영아 살아야 돼 엄마다 아빠는? 아빠는 어딨어? 그러니까 애들은 게임을 하게 두고 아빠는 지금 어디 간 거야? 아빠 방에 있을 걸? 방에 있어 자죠 설거지도 안 해 집안일은 한숨만 나오는구나 보는 내가 너무 피곤해요 오빠 뭐 해? 나 편집 중인데? 봐봐 봐봐 편지 진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진짜? 진짜로? 아니 집안일 지금 설거지랑 빨래 저렇게 쌓여있는데 좀 미리미리 좀 해놓지? 해 아 하려고 했어 지금 할게 지금 할거야 나도 너 쉬어 쉬어 지금 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고 지금 해 아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한다고 나도 너 갖다 비춰 내가 말했잖아 나 일할 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왜 이렇게 급해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못해줘? 아 부부싸움이네 여기선 자존심 싸움이 또 벌어지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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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선율이 숙제도 봐줘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그때 또 강섭씨가 고집은 또 없어 바로 또 말은 또 잘 들어 말은 또 잘 들어 말은 잘 들어 아무래도 여성 운동복이기 때문에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상품 리뷰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편이 할 수 없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또 일하네 아 본인이 막 CS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CS가 진짜 힘들거든 저런 거 되게 잘해야 쇼핑몰 소문나서 사람들이 많아져요 제가 남편보다 쇼핑몰 업무량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일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신경을 쓰지 않도록 좀 도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집안일이라도 좀 자무지게 해줬으면 하겠죠 뇌조를 잘해야 되는데 네 가은이의 일이 많이 바쁜 건 저도 물론 알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제가 전부 맡아줬으면 그런 점이 좀 와이프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아내의 일을 좀 더 맡아주면 되겠다 선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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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 끄고 공 숙제 시작해야지 어 드디어 아 이제 정말 맞는 말을 하셨어 어 갖고 오자 도고 위에 차를 구하려 숙제도 하는구나 응 문제를 항상 끝까지 읽어야 돼서 이제 아빠 역할을 아 아 얘는 뭐 숙제 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 어 여섯 살이니까 이거는 맞았는데 쟤도 좀 책을 줘요 30위야 응 30위 형아 형아 선율아 선율아 형아 축제 중이야 저희 혼자 놀고 있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게임 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좀 읽고 좀 그렇지 응 30만 돼 선율아 혼자 놀고 있어 아빠가 이따 놀아줄게 해 아이고 나만 안 놀았어 그래 미쳤네 저러다가 그냥 자는 거 아니야 쟤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애들 안 자네 엄마한테가 놀다 엄마 심실래 엄마 심실래 엄마 심실래 엄마 심실래 스트레스네 엄마 맨날 안 놀아주잖아 같이 놀자 선율아 선율아 엄마 이거 진짜 바빠 조금 이따 놀아줄게 나가있어 엄마 이거 진짜 해야 돼 야 조금만 나가있어 야 얼른 자 야 야 야 선우야 엄마 진짜 바쁘다고 했잖아 저도 선우랑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매출이 또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바쁘다고 했잖아 야 야 야 엄마 바쁘면서 지금 지금 시간대야 선우 지금 아빠는 뭐 하는데 이리 와봐 아빠 안 놀아줘 야 근데 아이랑 제대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일만 해 엄마는 또 오빠 나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 안 쓰이게 좀 해달라고 했잖아 나 선율이 숙제 가져온 거 안 보여? 아니 그럼 선우도 같이 봐주던가 야 나도 몸이 여러 개가 아니야 나도 몸이 하나라고 나도 힘들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만 했어 근데 나 지금 또 밤샐 판이야 나도 일하다 나온 거야 아니 오빠도 알잖아 아침부터 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밤에 또 일해야 돼 야 너 힘든 거 알지 아는데 나도 지금 어쩔 수 원율이가 다리를 피하네 애들 봐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우도 같이 봐주라고 너가 조금만 일 쉬고 선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러면 안 돼 지금 밤을 새야 될 거 같아 너무 나도 힘들어 지금 아 광섭씨가 말하는 문제라 나 뭔지 알 거 같아 나도 나름 아이들을 먼저 챙긴 건데 수집을 잡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 같아서 짜증이 났어요 하... 하... 됐다 됐어 나 일하고 바빠 소리만 계속 좀 들렸거든요? 맞아요 아내는 지금 불안해서 일 중독에 빠진 거 같고 왜 이래? 자기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막내는 또 죄책감 들겠네 어 형 어 형 언제 왔어? 아 왜 또 커피 한잔을 해? 누구지? 두시 커피 제가 만난 사람은 평소에 제 고민을 잘 들어주고 저희 부부 둘 다 잘 알고 있는 친한 형 송현진입니다 교회 형이네 이분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이 시간을 왜 불렀어? 아니 아니 가은이랑 좀 싸워가지고 왜? 아니 왜 가은이가 애들한테 맡아줘야 될 역할도 있고 내 역할도 있는데 와이프는 자꾸만 화만 내니까 안 한다고 근데 나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응 내일모레는 마은인데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때 가은이는 뭐 했는데? 이랬지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진짜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형이 맞는 말 하네 나도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일도 하고 나도 집안일 하고 특히 애들 내가 거의 다 보고 아니 근데 너무 완벽하게 잘하지도 않잖아 너는 뭘 못해? 저번에 가은이 아기 보고 있을 때 너는 계속 게임만 했잖아 아 그랬나? 어? 그놈의 게임 진짜 아유 그래서 증거 영상 남겨놨어 얼마나 열 받았으면 저걸 찍어놨어 이야 증거 영상